만난 오랜토록 기다렸어 내게 얼마나 수준한지 네가 만든 너를 위해서 태어난지도 몰라 내가 늘 만든 너도 눈물 수 있다를 거라 우리 웃음 속에 가끔 보이면 지울 기억들 어디 생일 못가서 미안해요.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요. 괜찮아요. 근데 오늘 뭔 날인가? 그런가봐요. 쉬는 날이 불러내서 미안해요. 미안할 것도 많네. 괜찮아요. 됐어요. 부탁이 있어서 불렀어요. 뭔데요? 저기 오늘 나랑 데이트 해줄래요? 데이트? 네. 데이트? 네. 오늘 먼 나른 날이네. 그래, 그러지 뭐. 나 이제 항상 네 곁에만 있어 나 이제 항상 네 곁에만 있어 이런 만난 오랜토록 기다렸어 내게 얼마나 수준한지 네가 만든 너를 위해서 태어난지도 몰라 내가 만든 너도 눈물 수 있다를 거라 네 웃음 속에 가끔 보이면 지울 기억들 네.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요? 응? 아, 멋대가리 없이. 그런 건 그냥 알아서 준비했다가 딱 주는 거 아니에요, 그거? 선물 뭐 받고 싶은데요? 아니요. 선물 포장하고 이런 거 어쩌저쩌고 적성에 안 맞으니까 내일 그 프로야구 야간 경기라 보러 갑시다, 어? 왜? 안 돼? 내일은 안 돼요 왜? 왜 안 돼? 지금 선물 사러 가요 맨날 가지 이거 좋아? 이거 난 좋아? 나중에 가져가 해야 돼 아 하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듀엄 좋아야 잡을거 같애 좋아요 감사합니다.